청양모라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앤 유튜브 이종범 웹툰스쿨의 이야기작법방송 궁극의 플롯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양대학교 교수이자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직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공민호 작가님도 가겠습니다. 잘못 말한 인트로가 아닙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랜만에 궁극의 플롯입니다. 이야 오랜만입니다. 사실 멤버가 그대로기 때문에. 궁극의 플롯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었어요. 네네네. 궁극의 캐릭터를 한동안 저희가 해오다가 오늘은 간만에 제목 보고 아셨겠지만 캐릭터가 아닌 궁극의 플롯 영역에 해당하는 특집을 좀 할 것 같아서 다시 오랜만에 궁극의 플롯이라는 타이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각자의 근황 말고요. 아주 오랜만에 돌발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돌발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들의 공지 근황 겸 공지 엔디게임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다들 조심합시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스포를 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잖아요. 다같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도 방금 전에 홍란지 교수님한테 스포를 할 뻔했죠. 나도 모르게 진짜 정신농은 그냥 하게 돼요. 지금 여기서 보신 분이 3명 안 보신 분이 2명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안 보셨고 저 내일 볼 거예요. 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애가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아직 어리죠? 어린 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뽀로로 보러 가세요. 뽀로로 어떻게든 뭔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얼굴만 보는 걸 질려야 해서 이제 문화 콘텐츠를 즐길 나이가 됐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근황이자 공지 공지가 아니라 근황이군요. 미세만화주의보가 베스트 도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배도 특파원 공민우 작가님 그쪽의 공개는 어떻습니까? 네. 아주 막네요. 확실히 좀 작가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것이 한참 힘들어가지고 막 짜부러질 때쯤에 그러니까요. 진짜 그만 그리려고 하니까 올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그만 그리려고 했어요. 작가의 여정 12단계 어떻게 그 실제로 많이 보죠 좀 더? 네. 많이 보네요. 반응은 어때요? 댓글이 많이 달리는 건 너무 좋아요. 솔직히 반응 스스로의 감상 스스로의 감상이? 공민우 작가님 본인의 감상 배도는 어떻다? 감개무량하죠. 알겠습니다. 배도에 올라가도 여전히 껍데기만. 정말 좋더라고요. 더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걸 보니까 최근에 연재 중인 슈퍼동쟁이 K 아주 간만의 역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근데 올라오자마자 더러운 만화만 연속으로 계속 올려가지고 식사 때 보고 좋아해서 밥 먹으면서 봤습니다. 전혀 긴장할 사람이 없었는데 아주 불량 조절 대실패죠? 상중 하하하하 밥 먹으면서 보기보다는 화장실에서 보는 게 좀 좋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배도 올라갔다고 독자의 감상 환경까지 갑질한 질문군요. 갑질하네. 갑질하네. 작가의 갑질. 작갑질. 작갑질. 자 오늘의 돌발 질문은요. 내가 밥 먹으면서 보겠다는데 그러니까 작가가 말이야 오늘의 돌발 질문은 별거 아닙니다. 요즘에 요즘에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캐릭터는 누굽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인생의 캐릭터까지는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요즘 남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한 명 산락인가요? 그래도 마음속에 마음속에서 그래도 나 요즘에 참 이 캐릭터가 내 마음에서 가장 매력적인 나의 최애다. 한 번씩 말씀 좀 해주세요. 간만에 돌발 질문. 누구부터? 와 이렇게 정적이 흐를 수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자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위처3의 게롤트 아직까지 아직까지 남아있네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 그러면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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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좋습니다. 게롤트 그래 뭔가 게임을 사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더 지를 테니까 더 내주세요. 근데 게롤트는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원작 소설을 사고 화보집을 사고 샀어요? 윗쩍 샀어요. 소설은 어때요? 안 봤어요. 원래 마침 산책이군요. 그렇죠. 직렬용이라서 그렇죠. 최근에 들으시는 분들은 지루하겠지만 참으세요. 늑대교단 목걸이 늑대교단 목걸이 팬던트를 주문을 하려고 담았다가 말았죠.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이게 이런다고 게롤트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게롤트라는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 이유는 작가들이 작가나 학자가 캐릭터에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도 별반 다를 거 없다 라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능력도 능력인데 네. 그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목소리야? 네. 그렇죠. 이게 소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지만 뭐랄까 괜히 막 목소리 듣고 싶어서 뭔가 좀 더 움직인다거나 그치 능력이야 뭐 다른 캐릭터들도 좋고 이러는데 야 거기서 뭔가 크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넷플릭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위처 세계관에서의 게롤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저에게는 그 세계관 설정에서 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직업인이 늘상 하는 일인 것처럼 루틴하게 괴물을 잡잖아요. 그렇죠. 괴물을 찾으러 가서 적당히 지형을 보고 약물 하나 빨고 적당히 마법과 칼을 들고 이렇게 쓱싹쓱싹 약간 좀 되게 직업 일상적 직업인 것처럼 판타지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매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다음 열심히 찾고 계시는 홍란일 교수님은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하나는 그 이윤창 작가님의 좀비 딸? 우리 좀비 딸에서 애용이 애용이 애용 김 애용 이렇게 하는 너무 귀여워요. 왜죠? 왜 좋으세요? 그 캐릭터가 귀엽지 않아요? 자기가 사람인 척하잖아요. 그러면서 가끔씩은 자기보다 되게 모든 자기를 길러주는 사람들을 관조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화도 냈다가 근데 사실 나가서 보면 되게 약자예요. 그렇죠. 밥도 숨어서 먹고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사람인 척하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갯모에 같은 건가요? 그렇죠. 갯모에도 있고 동물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일단 안전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일단 접어주고 들어가는 캐릭터는 동물 캐릭터. 그러니까요. 또 동물들만 나오는 상황에서 동물 캐릭터가 아니라 좀비 딸 같은 분위기의 동물 캐릭터는 좀 다르죠. 네. 또요? 또 하나는 오늘의 순정 망화라는 웹툰이 있어요. 문제 있으세요? 아니요. 생소하네요. 네. 오늘의 순정 망화인데요. 재밌다. 이게 순정 만화의 모든 그 클리셰들 있잖아요. 그 요소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그것만 갖고 와서 계속 막 다 하나씩 하나씩 전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건 나한테 이런 건 네가 처음이야.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러면서 너 이제부터 그럼 내 노예가 되라 그랬더니 진짜 노예가 됐어요. 예. 마님. 이렇게 진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당황해가지고 마님 뭘 할까 이런 말을 하고요. 칼 차고 말은 진짜 노예같이. 이거 이거. 지게 지게 집도 집안도 좋고 굉장히 수려한 F4처럼 F3가 있는데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런데 이름이요? 네. 그런데 고구려는 성을 빼고 부르면 구려잖아요. 그렇죠. 재밌다. 재밌다. 그리고 란은 루아 뭐 이런 식으로 재밌다.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진짜로 시시, 백시, 고시가 다 있군요. 재미있네. 저는 요즘에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이름을 란아 제로 짓진 않겠죠. 그렇죠. 구려도 아니고 구려도 아니고 구려. 아무튼 오늘의 순정 망화 네. 망화 저는 만화 관련 학자 중에서 웹촌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같아요. 저분이 그런가요? 설마요. 작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작가들이 홍란지 박사님을 통해서 만화 이론가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깼다고 합니다. 만화 이론가는 도대체 이 지구상에 왜 있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편협한 작가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홍란지 교수님의 언사를 듣고 아 이론가도 필요하구나. 그럼요. 사실 정작 작가들이 많이 안 보죠. 정작 사실 그렇잖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요. 아 진짜요? 그것도 있고 뭐라 그리고 또 혹시 링크 타고 들어갔다가 잘못해서 내 거 보게 될까 봐. 아 그럼 그런가요? 아니 그렇게까지요? 저는 서점 가서 제 책 볼까 봐서 서점 안 가는데 그러세요. 아 이거 비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김태권 작가님의 최애 캐릭터는 누굽니까? 기가건이요. 기가건이. 저는 지난주까지는 열심히 살다가 이번 주 초에 갑자기 저희 둘째가 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리셋이 됐어요. 아니 근황 말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근황 말고요. 최애캐. 그래가지고 사람 말을 안 들어 이분이 이제.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져서 캐릭터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요? 그럼 그 전에 최애캐 누구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한 명이라도 나올 때까지 다 계속해 진짜. 태어나서 한 번이라도. 최근에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캐릭터는 진짜 의외이실 텐데 미스터 다하 씨가 아 다하 씨! 왜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진짜 멋있어요. 다하 씨면은 그 저거죠. 공황과 편견에 콜린포스 콜린포스 콜린포스가 있었군요. 네. 콜린포스 드라마에서 다하 씨였거든요. 그게 드라마 버전에서만 그 다하 씨가 연못에 한 번 빠졌다고 쫙 나와요. 왜 왜 왜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요? 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우선 그게 왜 들어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아 네. 다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두 분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아 너무 좋다. 다하 씨. 되게 좋아하는 거야? 네. 그래요. 지금 다하 씨 얘기할 때 피파람 보시면 로맨스 팬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신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하도 신나셨길래 방해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도 근데 오마가 평일 좋아하기 때문에 콜린포스가 어느 시점에 이후로 일종의 아이콘이 됐어요. 특정 연령대의 멋진 남성의 아이콘.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의 길을 죽였죠. 그러니까 희망을 줬다 뺏었죠. 이제 그거잖아요.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멋있어진 게 중요하지 젊을 때 잘생긴 건 중요하지 않다. 하고 생각했다가 젊었을 때 사진을 보고 역시 젊을 때 글르면 젊을 때 이래야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되는구나. 첫 단추죠. 첫 단추. 그렇죠. 희망을 줬다 뺏은 분이죠. 그러니까. 미스터 달 씨를 좋아하신다는 최애였다는 김태권 작가님. 최애는 아니고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잘 만든 그러니까 딴 것보다 잘 만든 캐릭터였구나 라는 거를 다시 보게 된 거지 사실 저는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제 말을 안 들으시는 거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캐릭터를 어떻게 잘 만들었나에 관심이 있지 캐릭터 자체 전혀 지금 요 며칠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미스터 달 씨라는 캐릭터가 잘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신 그 지점들 그러니까 그냥 충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플리퍼스 얼굴하고 잘 맞네요. 홍란지 교수님께 여쭤봐야겠다. 다 씨는요. 네. 준비하고 있었구만. 우리 다 씨는요. 다 씨는 왜 그 매력적인 캐릭터가 뭐 한 가지만 매력적이면 안 되잖아요.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뭔가 동경도 해야 되고 공감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갯모에가 너무너무 뛰어나요. 뭐와 뭐의 차이에서 오는 갯모예요? 그게 계속해서 찌푸리고 있고 나한테 관심 없는 듯하고 무뚝뚝하고 나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좋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자상하기도 하고 얼굴은 콜린퍼스야. 사실은 찌푸리면 안 돼요. 찌푸리면 얼굴이 주름 생기기 때문에. 콜린퍼스는 괜찮아요. 걔는 연못에 한 번 빠지고 나오면 돼요. 원작에도 연못에 빠지는 것 같지는 않던데. 드라마에서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콜린퍼스의 제가 그 드라마만 몇 번을 다시 보거든요.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재미있다. 저렇게 또 신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죠. 질문에 보람을 느끼죠. 그렇죠. 저의 최애 캐릭터는 한동안 안 바뀔 것 같아요. 개롤티였다가 저도 한동안 앞으로 한 10년은 안 바뀌지 않을까 아서모건입니다. 아서모건. 아서 모건. 레드데드 리뎀션이라는 그 게임의 투에 아서모건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제가 캐릭터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나름 적어두었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캐릭터는 이래야 매력적이다.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런 저만의 노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트에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어떻게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가 되어가는가. 이 과정. 어떻게 캐릭터가 매조지. 끝맺음 되는가. 그렇죠. 마무리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 모든 것에 어떤 살아있는 교과서가 아서모건인데 이 아서모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레드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을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유튜브에서 아서모건을 검색하시면 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영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서모건 목소리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요? 콜리포스보다 더요? 그건 아니겠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잠깐 아서모건 목소리를 들려드려야지. 잡히려나요. 여기. 괴롸트 목소리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요? 괴롸트 목소리도 들려드릴까? 뭐지?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세요. 네. 잘 안 나오네. 자. 자. 편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뭐라고요? 편집하면 안 돼요. 이 부분 재밌었나? 절묘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궁극의 플롯은요. 김태권 작가님을 필두로 하여 과연 막장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막장이라는 개념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 청취자의 요청으로 시작된 특집입니다. 막장 플로 특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심지어 네? 잠깐만요. 진짜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 심지어 아니 잠깐만 편집점을 주고 아 그런가요? 내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이렇게 떼어내주시고 다시 할게요. 아니다. 그냥 갈까요? 거기서 끊으면 되겠지? 이렇게라도 웃길 수 있는데 왜 자꾸 이걸 또 빼날라 그러세요. 이렇게 권이야 막장에 모니 그래요. 오늘 김태권 작가님이 준비해 내오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종범 작가님께서 막장하자 그러셔가지고 어떤 청취자 한 분이 그렇게 된 거군요. 요청을 하셨는데 막장이라는 개념을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데 모두가 쓰고 있지만 정체를 물어보면 또 딱히 출생의 비밀 정도인가? 뭐 이 정도로 막연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저는 항상 김태권 작가님이 떠올라요. 체계적인 접근을 하시는 대표적인 어떤 학자가 제 주변에서 김태권 작가님이셔서 이분은 막장을 어떻게 보실까 궁금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키셔가지고 하게 된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다를 내렸죠. 오다. 일단 막장이라는 말을 간단히 여기 계신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시죠 좀. 좋은 의미는 아니죠. 저는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홍 작가님은요?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막장이다. 계열성 없이 계열성 없이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하게 뭐 이렇게 너무 진도도 빠르고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뻔하다라는 것에 굉장히 뭔가 점수를 박하게 내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밑도 끝도 없고 네네네. 항상 얘기하던 식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는 늘 뭔가 부자 관계에서의 문제가 있고 출생의 비밀이 있고 왜 그렇게 항상 뻔하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부정적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긴 했죠. 막장하면 떠올리는 죄송합니다. 먼저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 막장 제가요. 막장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몇 가지 장치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시작할까요? 예를 들면 저는 출생의 비밀 그다음에 뒤바뀐 운명 그다음에 데우스엑스 마키나같이 막판에 그냥 킹왕장 한 명이 끝내버리는 것도 약간 막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또 뭐가 있을 거야? 막장하면 남매와의 사랑 혈류과의 사랑 약간 막나가는 그리고 그것도 있죠. 떡 먹다 죽기 김치 싸대기 테레비 보다가 쓰러지기 쓰러지고 그런 것들도 막장의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뒷목 잡는 거라거나 개연성 없이 사람 죽이는 아 그렇지. 어떤 연쇄살인의 캐릭터 연쇄살인마라고 불리던 작가님이 피디님이 떠오르는 네. 그 점 하나? 뭐 이런 거 점 하나? 아 점 하나? 점 하나만 찍으면 알아볼 수 없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가만히 얘기를 해보면 작가님 이렇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막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너무 넓으네요.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아까 끼어들려고 했던 것도 그건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막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들어가요. 아 뭔데요? 홍란지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유승진 작가님 말씀하신 거하고 딱 나오는데 너무 뻔한데 밑뚝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익숙하다. 근데 반대로 밑뚝뚝도 없다라는 거는 개헌성이 없다. 의외라는 거예요. 너무나 예측이 되는데 또한 의외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막장에. 모순이군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지점입니다. 그러게요. 막장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때 한참 욕하다 보면 어? 이것도 막장이었어? 그런데 또 반대로 또 욕하다 보면 너무 뻔하잖아 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다 알겠어. 다 알겠어 했는데 또 반대로 욕하다 보면 말이 안 돼. 하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예상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예상 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한 게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재밌습니다. 아주. 개념 자체에서부터 아이러니함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일단 저에게 간단하게 오늘 막장의 개요를 좀 보내주셨는데 막장이란 말이 언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들었던 걸까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듣긴 했지만 인류가 막장을 맞이하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사실 그 막장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런 말도 본 적은 있어요. 탄광에서 실제로 노동하시는 분들이 막장이란 말 쓰지 말아달라. 누구에게는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비아뇨보내면서 저게 된 건 괴롭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막장의 사전적인 의미가 탄광에서 나온 채석정의 맨 끝 질길 의미한데요. 그러니까 채석정 땅에 파고 들어가서 제일 끝에서 맨 끝이기 때문에 정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바닥이고 너무너무 힘든 곳. 그러니까 살아서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위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 그러다 보니까 너 막장까지 갔구나 라는 말로 쓰이다 보니까 그게 막장이라고 쓰이게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용래가 되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그 말 듣고 보면 이거 써도 되나 하는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드라마 막장까지 갔다. 끝까지 갔다 라는 의미 갈 때까지 갔다 그러면서 또 비슷하지만 다르게 쓰이는 또 얘가 만화 같은 일이네. 맞아요. 속상한데 좀. 일을 한다.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쓰고 있어서 사실은 만화가 될 길에도 농담할 때 거참 만화 같은 일이군 라고 농담을 하긴 하죠. 일종의 자학개그군요. 다른 데서 그런 말 쓰면 항의하지만 우리는 써도 된다. 만화도 아니고 남이 쓰면 안 되고 우리만 쓸 수 있다. 그렇군요. 그럼 막장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쓰기가 좀 그렇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개그를 해도 되느냐라고 보통 얘기할 때 그런 거죠. 아 개그에서의 막장까지 가신 분이 여기 계시구나. 넘어섰죠. 어떻게 넘어섰다. 그래서 넘어섰죠. 그래요. 그래서 암튼 무슨 얘기에 남았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방금 용례를 살펴보고 언제 인류는 막장에 빠지게 되었나? 아 그래 막장이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막장의 예시들을 보면 사실 막장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너무 개연성 없잖아 라고 표현하는 건 막장의 일부만을 얘기하는 것이고 너무 뻔하잖아 라는 표현도 막장의 일부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다른 구성 요소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주목을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솔직히 저는 그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오다를 받은 다음에 오다를 받은 다음에 막장 드라마라는 것 그리고 막장성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리고 규정을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예술작품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 내리고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되어 있고 이게 왜 정의 내리기가 힘든가 조차도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런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핑계죠. 정의 못 내린다. 핑계되기 좋은 거고 그러니까 우린 정의 내리지 않고 가겠다. 정의 내리지는 않더라도 대략 들으면 우리가 아 저것은 막장해라고 할 만해라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엇이다라는 걸 규정하는 것보다 어떠어떠한 것이다. 보통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인데 대충 우리가 보통 막장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 대충 동의하는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요소라는 것이 너무 저에게 공감이 갔던 것이 흔히 우리가 막장이다.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하면 보통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것들은 방송 시간대가 아침입니다. 오전 아침 드라마라는 말로 많이들 쓰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 드라마형 표준 규격 플롯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특정한 시간대에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아주 일상이 피곤해가지고 이야기에 대해서 막 몰입해서 다음 얘기가 뭐가 될까 저 인물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을 때였어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고 싶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드라마를 볼 때는 어떤 체험을 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그 사이에 제가 끼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한테 너무 집중을 요구하면 안 되지만 다음날 챙겨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궁금하게는 만들어야 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특정한 패턴이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패턴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가 되니까 무리 없이 볼 수 있는데 내일도 보셔야 됩니다이기 때문에 언제나 의외성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틀어놓고 졸면서 봐도 되는데 제가 요즘에 해보니까 아이 어린이집 보낸 다음에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 힘드시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틀어놓고 저희 애들은 조금 늦게 가니까 괜찮지만 그럴 때 틀어놓고 꼬박꼬박 졸다가 깼는데 근데 아유 오전을 또 이렇게 헛되어 있었군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음날부터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거 틀어놓고 잠깐 제가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예상이 되고 예상이 되고 근데도 계속 보고 싶고 방금 초반에 말씀하신 막장의 양대 요소 그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신 이 챕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충 한 거라서 첫 번째 줄 너무 재밌었어요. 막장 드라마의 발생을 얘기하는데 그리스 고전이 등장을 한다고요. 보통 그리스 그리스 고전에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즐기는 것들이 그대로 원래 다 있었다는 느낌이에요. 예예. 2500년 전에 그리스 고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그때도 이미 막장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좀 흥미진진한 논쟁이 붙었는데 원래 이게 논쟁 자체가 한국에서 흔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인문학계에서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고 아 그래요? 한국의 인문학계는 논쟁을 잘 안 해요? 일단 연구자의 수가 많지가 않아서 각 분야의 연구자의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두세 명이 서로 아는데 그 사이에서 논쟁하기도 서로 민망한 일이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끔 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자주 있는 편이고 한국사는 그렇겠네요. 이제 고대 그리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논쟁을 하거나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렇군요.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 다 아는 사이에 사람들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고 입장이 극명하게 관련해서 싸우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의 연구자가 있다. 적은 숫자라는 게 수가 적어서 싸우지 않는다 서로 봐줘서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럼요? 그 몇 명이 평생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 아 그러니까 굳이 싸우고 말일이 없는 거예요. 네.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굳이 논쟁이라고 할 만한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한 선생님이 이제 고대 그리스 비극을 얘기를 하다가 고전 그리스 비극의 막상성이 있고 요즘식으로 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작품들을 찾을 수 있다 얘기를 하셨더니 오 재밌다. 몇 개월 후에 다른 선생님이 다른 발표 자리에서 네. 몇 개월 전에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라고 굳이 푹 집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흥미로워 네. 반대를 하신 거죠. 막장 드라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비극에 좀 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죠. 이야 드문 일인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고대 그리스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 그래도 2500년 후에 저쪽 멀리 동쪽의 나라에서 이걸로 논쟁한다 그러면 좀 어이가 없겠죠. 그렇죠. 하긴 그런 거로 살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보고 막장이란다. 아니란다. 막장에 먹일래 그래. 아침 드라마라서 아침 드라마가 뭔데. 아침에 텔레비전 하면 텔레비전이 뭔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일단 한 분이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있다고 한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른 분이 나는 찬성 안 한다 하면서 하신 그 논거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늘 거기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그 논거가 뭐였느냐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비극을 상영할 때 이게 국가 예산이 들어가거나 시민들이 기부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국가 공공사업이에요. 엄청난. 그런데 그것의 보통 기능들은 학자들이 입을 모으기를 시민을 교육하는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고대 그리스에는 무대 예술에 있어서 어떤 민간 사업은 없었어요? 돈 벌라고 이렇게 하는 극장인가? 뭐 그런 거 하기에는 다 가난해서 이제 그 최초로 연극이 발명이 된 건데 연극을 발명하고 나서 국가 사업으로 도시국가니까요. 도시국가 사업으로 이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공짜로 와서 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약간은 의무이자 권리식으로 참여를 다들 하는 방식으로 2년에 며칠 공연하고 그거 다 같이 보는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를 하다 보면 극장을 하기 위해서 연기자를 모으고 하는 미션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되게 다른 도시국가에 유명한 글 쓰는 사람을 모셔와요. 그래서 우리 도시국가를 위해서 글을 하나 써달라. 걔를 모셔오는 게 미션이에요. 모셔왔더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모셔왔더니 모셔온 사람이 다음 미션을 줘요. 나는 어떤 어떤 배우 아니면 안 쓸 거야. 그래서 그 배우를 데리러 가요. 그럼 그 배우가 또 내가 지금 돈이 쪼들려서 빚을 갚고 있기 때문에 출연을 못하겠네. 그럼 이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미션을 또 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참 나중에 이게 100년, 200년 지난 후에 연극이라는 게 정착이 됐을 때 무렵이고 그때 되면 흥행을 좀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 초창기에 생겼을 때만 해도 돈 대주는 유력한 시민의 낯을 세워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되고요. 흥행성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적어도 이제 그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욕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국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또 더 중요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막장성이 없다는 말의 근거가 되나요?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로 돌아가서 막장성의 근거가 어세신크리드 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막장성이 없다라는 얘기로 간 건 초기 발생할 때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리스 비극들은 초기 발생할 때 세 작가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사라진 이유 같은 경우가 크게 좀 떨어지는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을 안 써서 먼거가 굴러다니다가 사라졌다. 이게 이제 정설이고 초기에 처음 생겼을 때 세 작가 거는 너무 위대한 작품이라서 다 베껴 쓰기를 해서 먼거가 많이 있어서 살아남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건 가설이군요. 추론 가능하네요. 적어도 카피가 하나라도 더 남아있어야 이게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은 누굽니까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래스 에오리피데스입니다. 물어보신 걸 약간 후회하실 만한 이름들이죠. 아닙니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어차진크리드 오디세이에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차진크리드를 저도 빨리 해야겠습니다. 에오리피데스와 소포클래스가 서로를 디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껴서 고통스러운 주인공이 저죠. 디스할 만하겠군요. 서로 디스할 만한 사이이긴 합니다. 그게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둘이 서로 디스할 만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 자식 글은 껍데기야 소포클래스가 에오리피데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에오리피데스가 고루 한글만 쓰는 소포클래스 따위 이렇게 얘기해요. 정확하게 지금 이 지점이 나중에 막상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게임으로 이 문학을 배웁니다. 사실 그거 시나리오 쓰고 만들 때 전문가분들이 다 붙어서 하기 때문에 유비소프트 스폰서 받을까요 좋은데요. 저스트 끝나면 갑자기 이상한 유머의 충동에 사로잡혔으나 하지 않기로 하고 유비소프트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셨는데 들은 것 같네요. 안 하셨는데 들은 것만 같아요. 장비예요. 관우예요. 강풀 작가님이 옛날에 강풀의 조조 시리즈 그리던 게 생각이 나서 하려다가 안 하고 넘어가니까 저를 비난하지 말아주시고요. 이게 되게 치사하지 않아요 이거 막장 개그에요 진짜 예상 가능하지만 예상 가능하지만 언제 키워놔서 서윤아 이거까지 할까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는 껍데기 뿐이다 그런 비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리하야 그리하야 어디까지 죄송합니다. 난리 났다. 또 개그 때문에 진짜 인생이 개그 때문에 꼬이는 기분이에요. 저희들의 인생도요. 그리하야 청취자분들 죄송합니다. 그리하야 그 소프클래스와 에어리피테스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러니까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3대만 남았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3대만 남고 그래서 초기에 비극이 제일 중요한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비극 학자들이 하는 얘기긴 하지만 비극을 굳이 시민들한테 틀어주고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이 도시국가라는 것의 이념은 원래 시민들 모두가 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각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의식이라는 말로 요즘은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이 적어도 최소한의 인성은 있어야 국가가 굴러가지 도시국가가 굴러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시국가 구성원들이 모두 배제라로 나오면 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서로서로 믿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들은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쌓아주고 결속을 시키는 게 고대 비극이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그 시대에 대한 로망의 동경이 있어요. 도시국가는 현대민주주의의 뭔가 로망을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덕성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 교보제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스토리텔러로서 어떤 마음의 고향 같음을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비극을 가지고 다시 재창작을 했던 거죠. 위대하죠. 위대합니다.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 드라마가 막장극의 요소가 있다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선생님의 포인트는 아니 그러면 국가가 돈을 줘서 시민들한테 너희 최소한의 인격을 갖추도록 해라 최소한의 덕을 갖추도록 해라 할 때 그걸 틀어줬겠느냐 이게 공공사업으로 이른바 시민교육 그냥 교육이 아니라 교양교육이자 인성교육이자 덕성교육인데 시민의식교육인데 이런 거를 막장 드라마로 했겠느냐 뭔가 사람들이 보고선 저걸 보고 내가 시민으로서 이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더 자극을 주는 자극을 주고 좀 긍정적인 그러니까 사람을 고향시키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겠느냐 막장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막장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장이라고 보면 골치 아파진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가 이야기의 용례 이야기의 목적을 보건대 막장이기가 어렵다.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막장이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헤헤헤 저거 참 저럴 줄 알았다 꼴 좋다 바보들 하면서 우리도 바보가 되는 그런 걸로 우리가 보통 막장 드라마를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거는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을 위로 머릿구덩을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막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방향성이 반대다 그렇게 지적을 하신 거죠. 일리 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양쪽 의견이 다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막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첫 번째 발언자가 궁금합니다. 그 선생님의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게 된 배경에는 저도 약간은 죄송한 느낌도 죄송한 느낌이 아니라 저도 거기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마다 맞장구 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인데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재미있는 지점을 도달했는데 막장이라는 요소가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상당히 잘 사용될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요. 재밌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장이라는 요소가 교육적인 요소와 그러니까 드라마가 가질 수 있는 교육적인 요소와 또 드라마가 가지는 막장이라는 요소가 완전히 서로가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반면 교사 있잖아요. 반면 교사가 아닐 수도 있고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또 이상한 예가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옛날에 예비군 영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동원 예비군 가면 영화를 틀어준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 진짜 재밌었는데 저는 모르는 세대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갔다 와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못 봤어요. 안 틀어줘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저는 예비군 초반에 봤어요. 굉장히 그 뭐라 그러지 마음속의 반공의식과 국뽕을 한껏 고향시키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형편없는 내용 그러니까 장치들이 많잖아요. 형편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이야기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보면서 깔깔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막장의 요소가 가득한 가득하죠. 가득하고 심지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부분들은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 교육용으로 사용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네. 좀 절묘하게 많네. 그렇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는 신세대이기 때문에 보지 못했으나 아기보다 군대를 너무 늦게 갔다 와서 보지 못했으나 X세대시니까 그런데 그게 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의식을 고향시키거나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말로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누구나 다 좀 뻔하게 하지만 갑자기 어디서 뭔가가 튀어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메시지가 들어가게 하려면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때쯤이면 간첩이 내려올 거야. 신고하고 그렇죠. 또리 장군. 그렇죠. 재미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또 상당히 재미있는 게 그게 있어요. 고대 그리스 비극이 지금 다시 보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들도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고상해 보이는 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시민들이 정말 이거 보고 정말로 좋아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도 그 2000년 2500년 동안 학자들의 떡밥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의 막장 드라마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비교가 가능은 한 거죠. 이제 국민 교육용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가 나오면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훨씬 더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드는 국가 아니었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이것도 떡밥거리예요. 논쟁이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김태권 작가님 아까 제가 너무 물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같이 일하시는 학자분께 이거 완전 막장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던 고대 그리스 속에 막장스러운 이야기 몇 개만 좀 들려주세요. 같이 일하는 분이 아니라 저희 까마득한 스승님 사부님이셔서 사부님이시구나.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막장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가 만약 재미없으셨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친숙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으실 텐데 사실 그래서 좀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일단은 다 출생의 비밀이 쫙 깔려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을 무분별하게 거의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 자체가 고대 그리스 비극인 거죠. 표준 설정이잖아요. 표준 설정이에요. 모든 주인구에게 어느 정도로 표준 설정이냐 하면 아리스토텔리스가 시학에서 비극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아나그노르시스와 페리페테이야 이제 그런 말을 쓰거든요. 아나그노르시스 라고 하면 무지인가요?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인식?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지 그러니까 그노르시스 부분이 아는 거기 때문에 아나가 붙어서 무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나가 이게 여기서는 다시 다시요. 또는 위로 이제 그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아나스태시아 할 때 이제 그 아나입니다. 부활한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해삼 느끼는 기가건의의 위대함 아닙니다. 아나그노르시스와 페리페테이야 그러니까 아나그노르시스는 뭐냐면 번역할 때 제인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이 나의 어머니였다니 아니 이 사람이 나의 오빠였다니 그거 그게 아나그노르시스고 출생의 대부분은 출생의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혈육 사이에서 사건이 일어나야 재밌기 때문에 모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내 혈육이었어. 젠장 막장 요소가 알아차리게 되는 그러니까 시학에서 아예 이 말을 비극에 공통되고 제일 눈에 띄는 그리고 정말 재밌는 요소로 넣어놨고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막장 요소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페리페테이아는 그걸 알게 된 다음에 망하잖아요. 알고 난 다음에도 더 이상 멀쩡할 수가 없잖아요. 오이디프스같이 셀프 눈지르기 하고 눈지르기 하고 특히 오이디프스가 시학에 가장 잘 들어 만난 드라마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교과서잖아요. 그래서 페리페테이아는 망하는 게 페리페테이아입니다. 결국에는 망한다. 몰라. 운명의 급전 반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시학을 재구성하고 그걸로 다시 그리스 비극의 핵심적인 요소를 재구성한다면 이건 거죠. 어떤 한참 모르고 일을 해놨어요. 누구를 죽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사랑하거나 아버지를 죽였거나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죽여선 안 될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리고 몰랐던 것에는 출생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걸 알게 되는 그것을 알게 되고 이게 아나근으로 지쓰고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쫄딱 망했다. 이게 페리페테일입니다. 진짜 딱 그거랑 똑같네요. 오이디프스 왕의 이야기와 물론 그 오이디프스 왕은 오이디프스 왕을 볼 때는 막장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어로 얘기를 하고 이런부터가 오이디프스이기 때문에 아리형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네요. 그 시약에서 말하는 막장성은 사실은 2500년 뒤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 같은 일본 드라마 그 얘기 들어보면 정확히 이 구도에 들어맞는데 또 엄청난 수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죠. 막장성에 대해 우리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막장성을 갖고도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따가 믿는 편인데 그 부분은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점찍고 나타나기 전에 몰랐는데 점찍고 나온 다음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출생의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은 내가 아내인 줄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내가 새로 결혼한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던 이상적인 여인이 사실은 내가 죽였던 전 부인이었어. 전 아내였어.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고 또 파멸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죄인 그것도 그렇네요. 아나 아나그노리시스 와 페리페테이 정확히 몰락을 해서 이제 혼자 양푼 그릇에다가 비빔밥을 숨어서 먹고 있는다든지 아내의 유혹도 정확히 거기 들어맞는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막장극들이 여기에 맞죠.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아나그노리시스 가족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제 인식 이거를 벗어나는 막장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막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빠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껏해야 은인 정도가 갈 텐데 가족으로 해야 더 강렬해지죠. 혈육이라는 개념이 막장의 핵심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렬한 것이 되게 중요해요. 좋습니다. 왜 가족이라는 개념 혈육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막장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이디프스 왕을 막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게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장의 요소는 처음부터 아내 씨앗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막장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실제로 막장적인 요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한 세대 뒤에 아까 게임을 통해 이름을 말씀하셨던 에오리피데스부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소포클래스까지는 그렇진 않다. 소포클래스에서 막장적인 요소가 두 가지 정도가 보여요. 하나가 이제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고 하지만은 드라마가 너무 그 미끄럽게 미끈덩미끈덩 잘 넘어가고 그리고 비장미가 너무 훌륭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장이라고 감히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약간 캐릭터도 비장미도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막장성이 있지만 막장은 아니다. 그리고 소포클래스가 또 하나 막장적인 요소를 던진 게 있는데 드라마 중에 하나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가 나옵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기계장치 신이라는 의미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는 제가 할게요. 그러면 과거 그리스 시대의 무대장치에서 마지막에 모든 갈등을 어떻게 풀지 모르겠을 때 무대장치로 만들어진 기계 모양의 신이 도로래를 타고 내려와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버리는 아주 편리한 방식의 엔딩 방식에서 유래된 단어죠. 그래서 개연성과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이야기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완결 어떤 해결자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켜가지고요. 깜짝 놀랐네. 와장창. 그렇죠. 훌륭하신 설명입니다. 와장창이죠. 이게 데우스 엑스 마키나 얘기를 제가 갑자기 다시 꺼낸 이유가 예시를 하나 들려드려야 청춘자 중에 혹시나 이해가 되실지 않아요? 예시. 그거의 기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말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기계장치 모양이라기보다 기준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무대장치로 기준기가 있어서 왜냐하면 신은 하늘에 있는 존재니까 올림프스에서 오니까 쭉 내려오는 거군요. 밧줄을 해가지고 쫙 내려오면 되는 건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소프클래스의 작품 중에 아마 말기겠지만 필록테테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 막판에 기계장치를 타고 신이 와서 다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너희 이거 이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교통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 사용되면 그냥 신기하다 그러고 말 텐데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라는 한 세대 뒤에 작가가 아까 게임에서 소프클래스와 서로 비난을 한다고 했던 에우리피데스가 쓴 비극이 마지막에 이것을 거의 남발하다시피 아 그래요? 아주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수많은 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에우리피데스의 이후 세대 한 세기 동안 거의 작가들이 이것만 사용을 거의 이것을 주된 장치로 사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질리다 못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특별히 제발 이런 거 쓰지 말자 얘기했죠. 읍소를 기계장치의 신 같은 것은 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기술로 해놨고 그래서 데스에스마키나라는 말이 그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겁니다. 궁극의 플롯을 쭉 들어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야기의 되게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의지를 가진 주인공이 결국은 그 무언가 의지에 발현을 한다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워버립니다. 데우스에스마키나가 그래서 이야기의 초반부는 우연히 있어도 되지만 이야기의 후반부는 필연으로 가야 한다. 선택을 해야 한다. 의지의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 이 모든 원칙들이 데우스에스마키나에게 다 없어지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데우스에스마키나가 남발된 것부터가 상당히 막장 드라마 얘기가 될 텐데 문제는 그러면 에우리 피테스가 이걸 왜 썼느냐라는 거죠. 소포클래스조차도 그 극작의 달인이 이걸 왜 썼을까. 그러게.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 얘기를 꺼낸 게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되게 상식적으로 간단한 얘기였구나 하는 게 됩니다. 원래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말씀을 아니 무슨 말씀을요. 궁극의 플러스는 언제나 진지한 진지한 분위기 유모보다 이게 재밌나요?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그것도 개그했죠? 아니요. 아니 진지였어요? 몰라서 묻고 싶었는데 아니 늘 이번에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처음에 저를 소개하면서 어떤 선생님께서 이분은 재미있으면 수업이고 재미없으면 유머라고 농담이 지나치시군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소개가 아주 절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소개자도 제가 아는 분인데 정말 절묘한 소개였어요. 진담이었군요. 아주 재미있는 아니에요. 재미있으세요. 지금 저희 청취자들은 굉장히 흥미진질하고 재미있게 듣고 있을 겁니다. 농담이 없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부담을 느껴서 그럼요. 전혀 없어도 됩니다. 이런 자신있게 그런 얘기하시는데 여기저기 반짝하셨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 죄송하지만 농담 없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죄드리고 네. 네. 뭔가 이상한데 분위기가 아무튼 어디까지 말씀드렸다. 아 데우스 엑스마켓 왜 필요한가 이게 그리스 비극이 처음 생길 때 우리한테 남아있는 그리스 비극들이 한두 편 빼고 한 편인가 빼고 다 신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처음이 그리스 비극 처음 아테네에서 상영되고 했을 때 어떤 작가가 자신있게 동시대에 참사를 가지고 비극을 만들었다가 시민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거액의 벌금을 물은 사건이 있어요. 이거 되게 되게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이거 너무나 리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가적 재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긴 실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레토스라는 이웃도시가 자매도시가 있었는데 밀레토스가 페르시아한테 함락당해가지고 시민들 끌려가고 죽고 하는 얘기를 무대에 올렸다가 시민들을 크게 불쾌하게 한 죄로 그래가지고 벌금을 때린 거예요. 현실에도 존재하는 지금도 존재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것도 수천 년 후에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고 이슈화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약간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논쟁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공공의 공공행사를 하는 비극 공연 장소에서 이것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 싸우게 하지 말자 라는 주의사항 가이드라인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처음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비극이 그래서 연구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이것 때문에 고대의 신화를 가지고 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랬겠네요. 현실에서 멀어지는 소재를 주로 가져왔군요. 상징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옛날 거를 그리고 종종 그리스 비극은 당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연구자들조차도 동시대 문제를 바로 가져오기보다 동시제 문제를 신화적인 때로 가져와서 빗대서 표현하는 식으로 그게 이야기에 아주 멋진 기능이 되었죠. 그 뒤로 그래가지고 오늘날에서도 정부를 바로 까는 것 대신에 사극으로 한번 돌려서 까는 것 몇 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맞아. 사극으로 깠죠. 그래 그래. 무대 위에 당장 한참 탄핵전국 때도 드라마에 현재 대통령이 바로 등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최순실 나오는 드라마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그때부터의 전통인 거죠. 맞아요. 사극으로는 한번 돌려서 하더라도 그럼 갑자기 사극에서 주상전화 뒤에서 조종하는 조종하고 있는 때의 얘기를 쓴다. 이러만 나오거나 그 정도 갑자기 라스푸틴 얘기가 러시아 황제경 나온다거나 심지어 정치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10년 20년은 터울을 두고선 하는 정도 삼김시대까지만 왔다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남게 되면서 옛날 이야기들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전부 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이게 전부 스포일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관객들이 와서 자지 않게 만드는가. 특히나 고대 그리스 비극 같은 경우에 은근히 지루한 부분들 나오는데 막 설명하고 웅변하고 이런 부분 나오면 지루하거든요. 막 웅변 길어지고 그런 거 나오는데 이때 어떻게 사람들이 잠들지 않게 잘 끌어가느냐 이게 한 가지 기술이고요. 그 부분이 항상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재미있는 고대 그리스 비극의 재미있는 점이고 스토리 텔링이죠. 그때부터 그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서프라이즈 대틴 서스펜스를 쓴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미는 가설이에요. 학자로서의 김태건이 밀고 있는 가설.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개그 연구가로서 연구자네 아무튼 개그 연구가지만은 약간 그 외도를 해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무 어이없어 하시네요. 뭐라고 답할지 모르겠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어차피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재해석을 하거나 이야기를 비틀게 되었을 때 주인공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다 결져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비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비틀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비극 3대 비극 작가라고 얘기되는 할아버지 아버지 뻘되는 아이스클로스나 소포클레스 때는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갖다 쓰면 되니까요. 비극을 이때는 아직 갖다 쓸 수 있는 비극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3대 비극 작가 중에 막내라고 하는 에오리피데스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비극이 없어요. 더 이상. 다 써먹었어. 선배들이 안됐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보다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에 되기 때문에 특히 또 이게 재미있는 부분인데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무지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요? 80살 90살 살았습니다. 이야 진짜 지중해가 보기가 좋은가 봐요. 올리브 때문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건강에 좋았나 봐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그리스 얘기를 가지고 책을 쓴 키토라는 영국 학자가 재미있는 약간 재치있는 구절을 하나 써놨는데 영국의 위대한 낭만주의 시인들하고 다 20대에 죽었다. 그 사람도 이름 쫙 써놓고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이 몇 살이다 써놓고 고대 그리스의 비극 작가와 이제 그 철학자들 이름 써놓고 나서 평균 수명 보니까 80 90 맞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사고사예요. 진짜요? 자연사가 없어. 사고사거나 처형. 그런데 이게 이거를 가지고 고대 그리스 비극을 보는 관람자층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20년 30년 전에 본 드라마를 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오리피데스가 와서 이거를 해석을 옛날 그리스 신화를 가지고 썼는데 옛날 거랑 비슷하다. 그러면 가로가 되도록 까이는 겁니다. 골치 아픈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이걸로 상도 주고 그러는데 상당히 터프한 직업이었네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에오리피데스 선생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 비극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내용을 비틀어버립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세대의 사람들도 이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작가들도 그래서 이거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블 신화나 DC 신화를 가지고 다시 쓴다고 했을 때 더 이상 슈퍼맨 배트맨 히어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배트맨은 점점 다크 히어로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 슈퍼맨은 파시스트 하는 식으로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배트맨하고 슈퍼맨이 소를 죽인다거나 애초준 사람을 살인하거나 시민들을 해치웠다. 너무 큰 비틀기. 너무 큰 비틀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알고보니 형제였다. 원래 틀을 넘어서는 거 그렇죠. 백개인인데 백개인 아니었다. 그렇지. 알고보니 지구인이었어. 너무 큰 틀을 비틀고 알고보니 마블이었다. 알고보니 마블이었다. 알고보니 거미에게 쏘였다. 너무 그 틀을 벗어나면 곤란한 거죠. 근데 이게 신화의 시대에도 비슷한 거라서 네오리 비틀스에게도 어느 영웅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거나 아니면 이하손이 메데이아를 만나기 전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너무 큰 비틀기죠. 근데 알고보니 찌질한 놈이었다. 거기까진 괜찮지만 이렇게 하면 결과가 달라지면 곤란한 거죠. 이거를 약간 선을 넘어 이것까지 선을 넘어버린 사람 중에 타란티노가 있긴 한데 그렇죠. 타란티노는 넘었죠. 역사 속의 이야기를 만들면서 역사도 사실을 너무 바꿨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마지막에 몇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타란티노라는 걸 알고보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물론 저는 알고 봤지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할 때는 약간 그런 기분이 있죠. 유쾌하게 뒤통수를 맞았던 그래 이 사람이냐 디즈니 삼총사에서 리슐리에를 죽인 사건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리슐리에가 역사적인 문인 걸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넘어서는데 아무튼 당시 그리스에서는 그렇게 하면 곤란했고 그리고 특히 또 각각의 영웅들이 어느 나라의 건국 시조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굴차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잘못 군드리면 안 돼요. 최근 한국 사극에서 보이는 것들이 이름을 살짝 바꾸는 아슬아슬하지. 문중에 소송 걸리는 사례들이 있다고 그렇네요. 이름을 살짝 바꾸는구나. 이름을 살짝 바꾸고 이제 약간 행동도 바꾸고 극에 맞게 좀 더 특이 바꾸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정확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극에서 누가 나왔는데 결과가 바뀌어 있으면 굴차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에오리피데스는 어디까지 바꿨나요? 정몽주가 이방원을 죽였다. 뭐 이제 그러면 굴차 빠지는 거죠. 반대로 가면 그런데 에오리피데스가 그래서 뭘 했느냐 인물들이 영웅으로 알려진 사람을 찌질한 사람으로 갈아치우거나 영웅으로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남자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찌질하고 바람둥이었다. 뭐 이전식으로 하거나 악당이었다. 그러니까 빌런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사람들이 혹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아주 흥행사네요. 네. 거기까지 흥행사죠. 문제는 결골론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느냐 음 착임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게 필연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이 짜증을 내면서 무대에 올라와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식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완전 이거 와장창인데 진짜 어쩐 수 없었네요. 그러게. 그러니까 그 기원을 탈퍼보면 되게 필연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납득은 됩니다.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마키나 하면 되게 어렵고 히라버에 라틴어에 하면서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게 다 따지고 올라가면 사실은 어쩔 수 없었던 얘기. 그게 이제 실패 비슷한 사례로는 작가의 나레이션으로 끝내는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마감 노동자들의 눈물이네요. 나레이션으로 끝내거나 옛날부터 돌던 유명한 사례 있잖아요. 인물들을 하나의 집안에 학교에 몰아넣은 다음에 학교에 불을 질렀다거나 그리고 지구는 멸망했다 같은 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벌려놓고 흥미진진하게 간 다음에 산으로 간 이야기를 돌려올 수가 없으니까 지구를 폭파시키는 그런 느낌이 데우스 엑스마키나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멀리 돌아서 가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끝낼 거야 어떻게 끝낼 거야 하고 사람들이 그리스 시민들이 나이 90 넘은 할아버지 시민들까지 내가 젊었을 땐 이런 식으로 안 했는데 그러면서 보다가 어떻게 끝낼 거야 하고 보는데 결국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아이고 안심이다. 그게 이제 신이 뭐 예를 들면 타란티누스 같은 분이 계셨다면 그냥 가겠지만 그냥 가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벌금을 내고 벌금까지 내야 되니까 벌금까지 걸려있잖아요. 벌금만 걸려있는 게 아니라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완전히 시민법적이거든요. 배심원 500명 투표해가지고 결정 높은으로 쩐다. 하여튼 이렇게 막장 드라마 막장성의 발생을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하다 보니 데우스 엑스마키나까지 왔습니다. 데우스 엑스마키나를 막장 드라마의 중요한 특징으로 본다면 막장성은 그리스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봤더니 실제로 에오리피데스 얘기해서 이렇게 그런 걸 찾을 수가 있고 에오리피데스 자체가 막장이냐 아니냐는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에오리피데스 이후 세대의 작가들은 한 100년 정도 장난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한다.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막장 드라마의 발생의 3요소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바로 이 다음에 말씀해 주실 막장 드라마의 여러 성격하고 연결이 돼 있을 텐데 대충 이런 거군요. 어떤 혈육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데우스 익스 마키나 같은 어떤 개연성을 깨버리는 해결 그리고 예상 가능한 클리셰성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막장성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시 얘기를 아까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 홍란지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오만과 편견을 가져오셨어요. 오만과 편견 자체가 막장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오만과 편견하고 같이 재밌게 챕터별로 문장별로 비교해가면서 본 재밌는 텍스트가 있는데 오만과 편견 그리고 좀비입니다. 네? 이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를 대충 해봤더니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막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보니까 이거 한 편으로 끝내기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요. 아쉽죠. 워낙 많은 얘기들을 갖고 계신 기가권이시기 때문에 대충 그러면 다음 편 바로 다음 주가 될지는 않겠지만 막장 2편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까? 아까 방금 제목은 말씀드렸지만 오만과 편견 그리고 오만과 편견과 좀비 너무 궁금해요.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오만과 편견은 막장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잘 썼어요. 소포클래스의 오이디프스왕 같은 겁니다. 막장성이 있지만 잘만 웰메이드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막장을 만들게 되면 오만과 편견과 좀비가 나옵니다.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참고해서 볼 만한 게 오만과 편견의 여러 재해석 중에 프라이드 앤 프리주디스잖아요. 원래 제목이 제가 발음이 형편없지만 그런데 브라이드 앤 프리주디스라는 게 있어요. 신부와 편견 인도 발리우드 영화인데 아 재밌다. 그래서 발음이 그래서 브라이드 앤 프리주디스인데 이게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막장의 영역에 한 발을 걸치고 사실 막장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그렇죠. 웰메이드 발리우드인데 역시 발리우드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아주 재밌는 설정입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원래 두 가지만 미리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발리우드 영화는 인도 영화는 30분마다 춤을 쳐줘야 되잖아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화 수입해서 하거나 아니면 자체 제작 중에서도 춤추는 장면이 없을 때에는 극장에서 이뮬로 끊고선 뮤직비드를 한 번씩 틀어준대요. 진짜요? 그 정도입니까? 인도의 여러 해전에 이거 데스엑스 막기는 아닌가요? 인도의 여러 해전에 다녀온 친구가 거기서 직접 드라마 영화관 갔다가 아주 너무 재밌어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데스오를 열어준다. 일단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서는 영화 보는 게 그렇게 싼 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즐길 수 있게 해줘야지 이 사람들이 또 만족을 한다. 즐거워하니까 극장 좌석 앞뒤 간격이 좀 넓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신부와 편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계 확인해가면서 봤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극중에 녹아있어서 춤추는 장면이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인피니트 워 같은 거 인피니트 워을 개봉했어요. 중간에 어느 지점에 끝나고 다 신나게 춤을 추고 맞아 타노스가 싸우는 걸 맞아 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러니까 보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이거를 영화 중에 자연스럽게 녹여가지고 되게 이렇게 재밌게 해놨고 이거 한 가지만 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게 얼마나 재밌는 영화냐면은 다하 씨의 설정이 연수 만파운드의 대지주가 아니라 그럼요. 미국 시민권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인도 여인들의 어떤 바람을 담은 건가요? 그러니까 인도에 네 딸이 있는 다섯 딸인 다섯 딸이 있는 딸부잣집에 찾아온 다하 씨가 미국 시민권자다. 다하 씨의 친구는 그럼 뭐지? 거기 유지지만 다하 씨가 친구로 있는 정도겠죠. 재밌네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막장의 성격 주로 어떤 쪽을 우린 막장이라고 부르는가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눈 비교를 해보면 잘 드러날 것 같아요. 오만과 편과는 걸작 그리고 원래 이 텍스트의 내용이 크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친부와 편견에서 비슷하지만은 한바른 막장에 걸쳐져 있는 발리우드에서 사람들이 즐겁게 해주는 그리고 이것이 오만과 편견과 좀비에 와서는 텍스트를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엄청난 막장성을 자랑을 하는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보고 와야겠네요. 아니 안 보셔도 큰 상관없습니다. 오만과 편견과 좀비도 영화에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막장 막장 파트 2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오늘 이렇게 컴팩트하게 1시간짜리 막장 1편을 녹음을 했는데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머리가 하얘지네요. 일단은 돌아와서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를 해야겠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의 교재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번에 유니티 미국의 역사 교재로 어세신크리드 오디세이에서 19금 요소를 빼고 만들어진 컨텐츠가 채택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고증이 확실하다는 뜻이죠. 복식이라거나 건축이라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번에 그 저기 프랑스에 화제에 아 맞아요. 드르담 복구하는 데 복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레퍼런스가 듣더라고요. 어세신크리드 유니티 그렇게 쓰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라고 다들 동의를 한다는 거죠. 어떠한 교수님 한 분이 전부 다 3D를 만들어놨다고 하지 않았나요? 노트르담 구조를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프랑스가 그거는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근데 새로 다시 만든다던데요. 현대 감각으로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애초에 불길한데? 그리고 프랑스 형님한테 다 박살 나가지고 다시 한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씀도 들어서 알겠어요. 아무튼 뭐 남대문 불탄기 제일 억우고 그렇죠. 사실 그게 가장 비극이죠. 비극이죠. 네 알겠어요. 홍쌤은 오늘 녹음 어떠셨어요? 재미있었고요. 그걸 되게 열심히 적으셨어요. 아 저도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아 여기까지는 내가 생각 못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적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들한테 이론을 가르치면서 당신들이 전제를 어디에다가 두었느냐에 따라서 그 정의는 조금씩 바뀔 수 있고 유형이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리스 비극을 정리된 글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전기수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텔링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느꼈는데 사실 제가 많이 보고 보면서 자랐던 그리스 비극 비극들은 정말 막장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어요. 데우스에스 마키나를 떠나서 그리스 신화를 담은 그 책 자체가 왜 이렇게 논리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납작하게 완전히 플랫하게 이렇게 눌려진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런 짓을 하는데 왜 입체적으로 다른 캐릭터의 입장은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고 이 하나의 어떤 집중된 어떤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이걸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뭐 일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되게 막장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내려져 왔을까 그렇게 납작하게 만드는 순간 어떤 의미나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자체로 이야기가 전파되고 전파될수록 점점 뭔가 정말 중요한 가치나 이것보다는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것들만 남아서 이렇게 뭔가 기표들이 막 떠다니듯이 의미가 사라진 채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순회되면서 더 막장성이 강화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미미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진이에서 발생된 말이잖아요. 비생물학적인 모든 유전되는 것들 을 미미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대표적인 미미죠. 그렇죠. 사람들의 의에 말되고 퍼져나가고 진화하고 그 와중에서 계속해서 기형종이 생기거나 진화종이 생겼을 때 퇴화하고 사라지는 부분은 대부분 의미있어 보이는 부분인 것 같다. 새롭게 도달한 어떤 아니면 남아있는 형태들은 대부분 약간 자극적이고 막장성에 가까운 것들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느끼셨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이긴 한데요. 이제 홍란지 선생님이나 저도 뭐 한 숟가락 들고 약간 끼고 싶은 그런 거 고급 감상자들은 이야기의 미묘한 부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가 있거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하고 뭔가 머리로 한참 생각해서 이야기를 붙일 수 있는 이야기의 그런 요소들을 좋아하는데 이면이 있는 캐릭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에 큰 공을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감상하면서 아침 시간에 드라마 틀어놓고 설거지하면서 틀틀틀틀 보고 싶을 때는 그렇지 않은 요소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 후자의 감상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어떤 요소는 우리들 내면에 깊은 부분을 건드리고 어떤 요소는 우리들 겉모습에 피부를 건드린다고 치면 그 두 가지 밈의 싸움에서 확실히 유리한 건 후자인 것 같습니다.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놈이 후자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막장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요. 그 이야기에 크게 공들이고 크게 이야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빨리 보고 넘어가려면 이게 편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라고 할까요 코스 요리 이런 게 있고 셰프가 자기의 어떤 미묘한 맛을 살린 어떤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바쁜 사람들은 프렌치프라이 중으로서 먹고 가는 거란 말이죠. 주인공 이름도 서로 확 부러지게 다른 게 좋고요. 그렇죠. 100년 동안의 고독 보는데 사람 이름이 겹쳐가지고 못 읽겠다라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해제록 마르케스의 소설을 보고 있으면 인물 엄청 헷갈리긴 합니다. 저도 적금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헷갈리게 해서 거기서 효과를 내렸는데 그렇죠. 오늘 한 시간 남짓된 막장 이야기 끝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막판에 했네요. 저희들은 다음에 또 이어서 막장 파트 2를 녹음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주가 될지 좀 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메인 이베터로 큰 활약을 해주신 우리 기가권 감사합니다. 청와문화산업단계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호 웹툰스쿨의 오랜만에 궁극의 플롯이었습니다. 전 만화가의 종목이었고요. 무직 유순진입니다. 홍란지였습니다. 김태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